1년 중에 가장 큰 스포츠 대회 하면 슈퍼볼 슈퍼볼이죠 그렇죠 같은 날에 또 하나의 슈퍼볼이 열려요 다양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뉴욕 잠들지 않는 뉴욕 뉴욕에서 전해드리는 뉴욕언니 이씨와 뉴저지언니 리나의 지금은 뉴욕미니 두 번째 키워드는 퍼피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퍼피볼이에요 차차 설명을 드릴 텐데 미국의 1년 중에 가장 큰 스포츠 대회 하면 슈퍼볼 슈퍼볼이죠 이거는 전 세계에서도 미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풋볼을 이렇게까지 열광하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1년 중에 이거는 굉장히 큰 스포츠 행사고 그러니까 풋볼 결승전이지만 사실 경기 보려고 그거 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사전에 하는 그 쇼 하프타임 쇼 그 다음에 그 하프타임 쇼도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광고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 시간에 나오는 광고들도 굉장히 비싼 광고에 특이하죠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유명한데 그게 올해 2월 7일 2월 7일 2월 7일 일요일에 플로리다 탐파의 레이몬드 제임스 스테디움에서 열립니다 올해 결승에 오른 팀이 캔자시티 셰프스라고 읽나요? 그 다음에 템파베이 부케너스 부케너스 참 어렵네요 하여간 이 두 팀이 결승전에 올랐고 결승전이니까 어렵죠 감사합니다 이해해 주셔서 그래서 일요일에 이제 플로리다 탐파에서 열리는데 이렇게 매년 슈퍼볼이 열리는 날 그날 같은 날에 또 하나의 슈퍼볼이 열려요 이게 바로 퍼피볼이에요 퍼피 강아지예요 그러니까 퍼피볼이라고 하는데 강아지들의 슈퍼볼이에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나와서 훅볼을 합니다 훅볼을 해요? 훅볼 경기를 합니다 어머나 귀여워라 이게 이제 뉴욕에서 매년 열리는 행사인데요 그러니까 뉴욕의 디스커버리 플러스하고 케이블 TV 방송인 애니멀 플래넷이 이걸 매년 이렇게 개최를 하는데 그러니까 TV 방송이에요 미리 녹화해서 네모되는 건데 항상 슈퍼볼이 있는 그날 일요일에 먼저 이게 아마 슈퍼볼은 그날 저녁쯤에 열려요 근데 이제 이거는 같은 날이죠 2월 7일 일요일 오후 2시에 이제 방송이 됩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그냥 재미로 강아지들 나와서 이렇게 풋보를 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유기견들이에요 이날 소개되는 강아지들이 이제 나와서 경기를 하는 그 강아지들이 유기견들이고 그래서 미국의 이제 동물보호소 그리고 동물구조단체보호소에 있는 강아지들을 입양을 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되는 동안 그 강아지들을 보고 입양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은 직접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서 그 강아지들 입양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보시면 올해는 이게 어디서 열리냐면요 그 맨하튼 가이코 스테디움에서 열려요 어머나 네 가이코 스테디움에서 열리는데 아니 그러면 이것도 슈퍼볼처럼 결승전 팀이 있어요? 그러니까 팀을 나눠요 네 그거 맞아요 그러니까 결승전은 아니고 네 이날 이제 두 팀으로 강아지들을 두 팀으로 나눠서 그 이제 보면은 슈퍼볼 경기장하고 똑같이 생긴 네 근데 좀 시선이 낮죠 강아지들이 좀 낮으니까 모든 카메라나 세팅이 다 그 강아지 시선에서 이렇게 촬영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는 독특하게 이 드론도 띄운다고 하고 진짜요?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총 이날 이 퍼피볼을 통해서 소개되는 강아지가 이른말이에요 올해는 이른말이 강아지가 참여를 하는데 이 강아지들이 경기장에 이른말이가 다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경기를 두 팀으로 나누는데 항상 그 팀 이름은 정해져 있어요 매년 똑같아요 팀 러프 그 다음에 또 한 팀은 플러프예요 그래서 러프와 플러프 이 두 팀으로 나눠서 항상 경기를 친한데 작년에는 플러프가 이겼어요 올해는 어느 팀이 이길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게 한 가지 또 재밌는 거는 이날 사실 그 방송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이트 공식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보면은 강아지들 한 마리씩 다 촬영을 해놨어요 각각 소개를 하는 자리죠 그러니까 강아지들 그 풋볼 같이 강아지 그 팀 그 파란색인가 초록색인가 이렇게 나눠서 그 팀 이름이 써있는 스카프들을 하나씩 강아지 목에 메고 그 다음에 강아지를 한 마리씩 촬영을 해서 프로필 촬영을 했군요 그렇죠 그 강아지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 강아지가 그러면 그걸 클릭해서 그 강아지를 클릭하잖아요 그러면 그 강아지가 강아지를 소개하는 영상이 떠요 강아지가 뭐 이렇게 얘는 성격이 어떻고 어떻고 나이는 몇 살이고 몇 살이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떤 뭐 이렇게 피가 흐르고 있고 뭐 이런 강아지들을 소개하는 그런 것들이 나와요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고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를 하고 거기 안에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보트를 해요 투표해요 그 강아지들 그래서 어느 강아지가 가장 뭐 뭐 표를 많이 받나 MVP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하고 그 다음에 그 어느 팀이 이길 건가 너무 길다 이런 것도 하고 그래서 어느 팀이 있는데 이제 이런 거에 이제 사람들이 보트를 해서 나중에 이제 거기에 대한 상금이나 상품을 주는데 그거는 또 다시 도네이트를 하기도 하고 뭐 하여간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항상 퍼피볼이라고 해서 같은 날 슈퍼볼과 같은 날 열린다는 거 올해는 근데 특이하게 원래는 이게 미국 전역에 있는 동물 보호소에 있는 그 강아지들이 참여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이 및 북동부 뉴욕을 중심으로 이 북동부에 있는 보호소에 있는 강아지들만 참여를 한대요 이번에 뉴욕시에 있는 강아지들도 참여를 했는데 특별히 뉴욕시 다섯 뉴욕시에는 다섯 개의 보로가 있죠 그 다섯 개의 보로에 있는 각각의 보호소에서 강아지들 출전시켰는데 뉴욕시에서 참여하는 강아지는 총 19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보시면 뉴욕시에서 출전하는 강아지들도 보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근데 되게 재밌는 게 그날 이 풋볼 경기를 진행하는 왜 이렇게 까만색 세로 주무늬의 심판복이 있고 항상 사회를 보는 분이 있어요 댄 샤크너라는 사람이 벌써 10년째 이걸 사회를 보고 있다는데 올해가 벌써 17회예요 올해 됐죠 여러분 17회째고 이분이 이제 사회를 보는데 각각의 강아지가 이렇게 경기장에 등장할 때마다 소개를 해요 강아지도 소개하고 경기하는 이제 말이 경기지요 그냥 이렇게 공도 인형공 그 다음에 모든 게 인형으로 만든 그래서 강아지들 물고 뜯고 서로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마치 경기하는 것처럼 이 댄 샤크너가 중계를 해주는 거예요 그것도 재미가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강아지들은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노는 건데 이제 샤크너는 마치 그들이 경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중계를 하고 그 자리에서 같이 강아지라고 그러면 이 날 실제로 입양이 되는 강아지들이 굉장히 많겠어요? 근데 모든 강아지들이 다 된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70마리가 참여를 하면 70마리가 다 되는데 그 방송이 되는 그 순간에도 물론 전화가 오기는 하는데 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웹사이트에 미리 소개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방송되기 전에 이미 입양이 거의 마무리가 된대요 그중에 일부는 이제 그 방송되는 당일날 전화가 와서 되기도 하고 우선은 멀저들 다 입양 절차가 다 끝난다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죠 그리고 되게 의미가 좋네요 그렇죠 근데 올해 또 특이한 게 하나 생겼어요 원래 아까도 우리가 슈퍼볼 하프타임 공연 하프타임 그렇죠 아주 중요하다 그랬어요 아주 중요하죠 근데 이번에 퍼피볼도 하프타임 공연이 생겼어요 원래 한 번도 없었대요 올해 처음으로 생겼는데 강아지가 좋아요 그래서 그 하프타임에 치어리더들이 등장을 한대요 사람 치어리더 아닌 강아지 치어리더 둘 다 아니에요 어머 유기묘 고양이들 고양이들이 지금 고양이들 원래 한 번도 이 퍼피볼에는 고양이들이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고양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등장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치어리더 복장을 하고 나타날 수도 있어요 어머 귀여워라 그래서 이제 그 하프타임에 고양이들이 등장을 해서 치어리더로서 뭐 아무것도 안 하겠지만 이제 또 그런 중계를 하겠죠 재밌겠죠 너무 귀엽네요 근데 이 고양이들도 마찬가지로 유기묘 그래서 이제 아마 이 고양이들도 다 입양 대상 자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퍼피볼이 해마다 슈퍼볼과 같은 날 열린다는 거 그만큼 또 이런 미국에 살다 보면 미국은 이런 유기견에 대한 입양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항상 그거를 뭐 그 커뮤니티에 홍보를 하고 우리가 어느 날 무슨 행사를 입양 프로그램 행사를 진행한다 참여해달라 그래서 이런 게 마을마다 곳곳에서 많이 열리고 하다못해 이런 프로그램까지 등장을 하니까 그만큼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재미있는 그런 행사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정말 이 유기묘 유기견들이 많거든요 많죠 그리고 너무 쉽게 입양했다가 너무 쉽게 파양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런 행사가 있으면 조금 그 인식도 달라지고 맞아요 또 눈여겨서 보고 필요한 분들은 새 가족을 입양하실 분들은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실 수도 있고 그렇죠 제가 웹사이트 먼저 가서 봤는데 강아지들이 뭐 유기견인가?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는 굉장히 잘생기고 예쁜 강아지 많더라고요 맞아요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좀 예뻐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키워드는 퍼피볼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